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지진 피해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막상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전이 밀집된 경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원전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들도 원전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여름 가뭄과 폭염으로 구경조차 힘들 것으로 예상됐던 송의가 풍작을 이룬 가운데 가격도 적당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피해 복구는 막막한 실정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경주 한옥마을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반면 소규모 한옥 대부분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진에 대한 공포와 정부 지원 최고 금액이 9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조사 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전문인력 인건비와 기화 등 자재비를 포함해 하루 100만 원이 넘는 보수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크게 부서지면 아예 새로 하는데 조금씩 부서진 그런 집들도 적어도 몇백씩은 기본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은 과연 서민들이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 상인들도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견행법상 상가와 공장 등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체 비용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전면 유리 같은 것들이 파손된 언론에 나왔고 파손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서 받으면 좋은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 구속책으로 지진 복구 지원단을 구성했고 지진 피해 심리지원단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시설물 복구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진 불안 속에 막대한 복구 비용 부담으로 시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오늘 오전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경주 지진에 조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9.12 지진 피해 복구 특별지원단을 경주에 상주시켜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직접 만나 가을 수확여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내일 밤에는 진앙지인 경주 내남의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묵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주 지역에 36시간 만에 다시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 6시 21분쯤 경주시 남남 서쪽 9km 지역에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진도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여진이라고 밝혔고 경주에는 이번까지 모두 425차례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원전이 밀집된 경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원전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들도 원전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미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6기가 운영 중인 경주시 양남면 나으리. 울산 북구 윤종호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한수원 자료를 분석한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주 지진으로 월성원전 4기가 수동 정지된 직후 사흘간 삼중수소 농도가 3배에서 최대 18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삼중수소는 암과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 종류 삼중수소 물질 많이 돼갖고 그래 우리도 내 데모도 몇 년을 하고 그 안에 들이 끝도 안 나오고 있어요. 더구나 원전 인근의 울산 단층 역시 향후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 단층이라는 4년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사 결과도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경주 시가지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 경주시민공동행동은 노후된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차량 행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신부터 이때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신고 여부를 문제삼아 차량을 막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자부는 오는 12월까지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내진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믹부입니다. 경주 시민들의 지진 불안감이 커지자 경주시와 대한적십자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 심리치료에 적극 나섰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과 간호사 심리상담사 등 6명씩 3개 팀을 구성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돌며 주민들의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시 보건소는 9.12 지진 이후 진앙지인 경주시 내남리 부지리 주민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함께 SNS와 전화상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주 출신 이동호 경북도 의원은 오늘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경상북도가 종합적 지진 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물적 피해와 관광객 감소 등 심각한 경주 지역 경제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내진율, 경보 시스템과 함께 지진 매뉴얼 전면 개선, 대대적 안전 교육 확대가 필요하고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안동 김명호 도의원은 일본 정부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처럼 경상북도가 이 이슈를 국가 차원의 담론으로 견인해야 한다며 신생아 출생과 인구 증감 전광판 지도를 도청 로비에 설치하고 인구 정책관실 신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최근 잦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지진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조현무 박사 등 국내 지진 전문가들은 오늘 포항 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를 방문한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지진 발생 원인과 안전대책 등을 논의하고 우리 지역에 지진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현재 포항 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에는 박사 7명 등 3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지질자원연구원 대전 본원의 지진 연구인력 일부가 포항으로 내려오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에서 내진공학을 전공한 전 경주대 황성춘 교수가 오늘 선도동 주민센터에서 지진 바로 알기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강연에서 경주는 단층 구조가 복잡한 데다 단층들이 서로 연관돼 있어 최근 발생한 지진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은 발생할 수 있지만 더 큰 지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경주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한 후 지진과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진에 대해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강연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의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금융노조의 총파업으로 경북 지역 은행 업무 일부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역 농협을 제외한 북부 지역 시중은행 노조원들은 오늘 대부분 파업에 동참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자동 입출 금기와 인터넷 등은 정상 운영된다며 고객들의 이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감염과 폭염으로 구경조차 힘들 것으로 예상됐던 송이가 풍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비가 자주 내렸고 기온이 서늘하기 때문인데 가격도 적당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산이 내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송이. 자식에게도 나는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귀하디귀한 맛의 진객입니다. 산림조합 공판장에는 팔러나온 송이 꾸러미가 줄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나던 송이는 이달 말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 때만 해도 송이 수확을 단념했던 농민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9월 22일 기준 1등품 1kg에 24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정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송이 주산지인 영덕과 울진에는 개인 수집 판매상까지 모여들어 반짝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소비자들도 우리가 조합이 오면 선별한 물건을 정량, 정품, 정액 믿고 안전하게 팔 수 있는 것을 산림조합입니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 시군들도 저마다 송이 주산지임을 내세우지만 전국을 다니며 송이를 매입하고 있는 상인들은 생산량만큼은 울진과 영덕이 단연 앞선다고 인정합니다. 전국 최고 생산지 울진에서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엑스포공원 1원에서 금강송이 빚은 천년의 향이라는 주제로 제14회 울진 금강송 송이 축제를 엽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오늘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의 신성장 동력이 될 타이타늄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타이타늄 산업 전문가인 이용태 박사가 타이타늄 산업 여건과 향후 과제에 대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이수찬 상용화기술센터장이 타이타늄 비전과 산업화 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뒤 5명의 패널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지난 8월 타이타늄 산업 육성을 위해 MOU를 체결한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코는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포항지역을 타이타늄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환절기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맑은 날씨에 햇빛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내일은 더 올라서 포항 25도가 예상되는데요. 모레인 일요일에는 점차 구름의 양은 많아지겠지만 낮 기온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포항 26도 정도 예상됩니다. 반소매 차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 날씨는 아닌데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우리 몸이 적응을 빨리 하지 못해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는 거라고 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안전운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에서 17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후가 되면 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17도, 독도 19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0.5에서 2미터까지이면서 바닷길 이용하실 때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6 경주 세계차 문화축제가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개막돼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신라시대 차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오늘 행사에서는 한국의 차 문화 방향 등에 대한 강연에 이어 한국과 줄구, 일본의 차 시연이 펼쳐집니다. 주말인 내일은 보문호 둘레길에서 일반인들이 직접 차를 마시며 문화를 체험하는 찻자리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포항의 한 해수욕장에서 대형 바다거북 한 마리가 백사장으로 밀려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죽은 거북이는 몸길이 약 1m 50cm, 무게 약 100kg으로 운동을 하던 시민이 어제저녁 8시쯤 발견했으며 붉은 바다 거북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거북이가 발견된 포항 도구해수욕장에선 지난 2014년 11월에도 몸길이 1m 30cm짜리 거북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포항 산업과학연구원 등 12개 연구기관과 지역 50여 개 학교가 참여하는 2016 경북과학앤로봇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돼 일요일까지 4일간 포항종합운동장 1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경북과학축전과 한국진흥로봇 경진대회, 포항가족과학축제, 전국 RC마스터대회 등을 통합한 경북 최대의 사이언스 페스티벌입니다. 주재관인 K-퓨처 체험관에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3D 무한상상 로봇을 만날 수 있으며 K-환둥의 과학관에선 방사관 가속기와 타이타늄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선, 정박시설 등 국가어왕시설물의 90%가 지진의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어촌어왕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어왕시설물 813개 가운데 내진 설계로 건축된 시설은 10%인 81개에 불과했습니다. 성능평가조차 하지 않아 지진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 608개 가운데 경북은 49개였는데 이 중 3곳은 보강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진이 발생한 경주의 간포항 무량장도 내진 성능평가 결과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